자 계속 갑니다. 아 어서오세요. 좋은아침 타카모나선대. 좋은아침 아 빨리 그 하트까지 만들자 나머지는 빨리빨리 만들어보자 고등부? 고등부 뭐 애들이 좀 많아서 겹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 타카모나선대 역시 타카모나선대 완전 좋아할거에요. 바꼈어요. 아 나 가슴 이야기했는데 무겁대. 들이게 해주진 않을거래. 그립보소. 그립력이 아주 잘 풍성하구나. 공부 열심히 할거에요. 그립력이 아주 잘 풍성하구나. 옮긴다? 별로 안좋아하네. 라니에 지바리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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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바리카나. 학교 올려야 되는데? 학원생활? 더운거랑 추운거랑. 더운게. 나도 나도. 저도 더운게 좋아요. 아, 나 추운 게 너무 싫어 손 잡는 거는 그냥 뭐 좋아해 손 잡으면 좋아해 아, 손 잡으면 아, 그냥 이제 멘트다 잡으면 좋아해 사진을 무조건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싱크도 오래 걸린다 식당에서 만날 것 같다 딴 애 만나면 딴 애 만나는 거고 아, 저기 크리스타 만났네 크리스타, 하이 크리스타 아, 선배야 그래, 요즘에 못 만났어 아, 그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는 선배밖에 없어요 잊었네, 그렇게 잘 모르는데 네, 얘기합시다 뭡니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엎드려 우민아, 이게 동생이니까 좀 편하게 하실 것 같아 어떤 분이냐, 누워야지 트럭 옆에 누워볼래? 응, 이 옆에 이렇게 누워, 그래 누워 아, 그래 누우라고 트럭이 하고 트랙이 봐, 트랙이 아, 이제 누웠어 사진 찍으려고 사진, 사진의 마덜이 되는 거죠 사진의 마덜이 마덜이, 마덜이 마덜이, 마덜이니까 오해할 수 없는데 사무라 선배 사무라 선배 죽으러 갈까? 어, 일로 가겠지 활발을 맥스 찍어서 다른 것들 빨리 올려야 돼요 제게 사진이란 별로 관심 없어 사진이란 했는데 응, 열심히 해 사진이란 했는데 응, 열심히 해 응, 열심히 하려 제게 사진이란 응, 열심히 해 알아서 너 알아서 열심히 해 관심 없네 취미는 이거 한 번 더 취미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제게 사진이란 열심히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자, 놀린다 드립 갑시다 선배 3사이즈가 몇인가요? 어우 저한테 숨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거 안 하고 그리스도 안 하고 몸매도 좋아서 창피할게 하나도 없을텐데 그런 문제였지 뭐 그리스도 안 했다 어 또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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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다 많다 프리이벤트가 이 프리벤트가 데이트, 하교데이트 3회 다 나오네요. 와, 이거 너무 그렇다. 다른 플랜트는 없는 건가? 여러분, 프리벤트 뭐 할까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샀다. 체육관? 가정실 체육관? 가정실 할까요, 체육관 할까요? 체육관 한 번 가자, 체육관 갑시다. 프리벤트 딴 게 너무 많다. 오, 리듬 체육관 연습을? 아야, 이런 삐끗한 것 같아. 아, 허리가 좀 아파서요. 사진 찍다보면, 주판 자세를... 설마, 뒤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설마... 괜찮아요? 구활동 계획이... 그럼... 부탁할게요. 응, 응. 막아... 어휴... 대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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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카무라 선배에게 마사지를 받았다. 라운지 가면 또 타카무라 선배 만나겠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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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거든요. 이거 게이지... 게이지 얼마 안 남았어요. 아휴... 다 넘어왔고... 게이지 만땅 올린 다음에... 다른 애를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한 2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아... 갑자기 얘는 왜 만나? 아, 나나츠! 학기 초반에는... 어? 초반에는 되게 좀 친한 척 했는데... 얘 딴... 딴 남자 생겼어, 얘는. 딴 남자... 어? 딴 애 생겼어. 나한테 처음에는 되게 좀... 어? 뭐 뭐 했는데... 되게 무관심해진 거 보니까... 딴 애 생겼어. 100%야! 딴 애 생겼어. 네에... 네에 에... 네에 에? 네에 은혜야죠. 히... 엄청 ozone.... Allison Face 니엘 Cummi 미인대회 나가면... 미쓰리엘을 따놓은 거나 다.. 다녀온wer에ania... hire那个 만 tablespoons. 내가 봤을 때 외모는 솔직히 외모랑 그 저기 몸이 원팔이지 외모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취향 차이인데 근데 몸매가 제일 본도 그렇고 아무튼 짱입니다 그렇죠? 공부 안 해도 이렇게 살일 것 같긴 한데 울려야 되는 게 물 빨리 울려야 될까? 행운 울리려면 4개 돼야 되는데 4개 되는 게 너무 어렵다 차라리 일찍 한번 가고 그거도 잘 먹어야 할아버지 학원생활 하면 딱 둘러보겠다 학원생활 우리 학교 옥사인에서 보이는 게 멋지죠? 저희도 좋아해요 특히 아침이 좋아해 네 아... 그럼 또 만나요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쵸? 완전 즐겁지만 사진 안 찍어도 돼 사진을 무조건 찍는 것보다 옥상에서 라브라브 이벤트 오! 뭉개구입니다 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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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파란 하늘은 예쁘구나 그림데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올려 나타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런 거 좀 많이 익숙하잖아요 많이 갑자기 어... 이렇게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 갑자기 이제 찍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대는 거 이런 거 좀 흔한 그... 클리셔라고 해야 되나? 어... 표정한다 푼! 푼! 어... 석각의 오후休임이라니 아... 아... 거의 뭐 집착이 너무 심해 이제 하늘한테 질투하는 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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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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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심을 보고싶어요. 사진을 일로 삼을 수 있다면 기쁠거구요. 안된다면 심을.. 근데 사진 찍은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뭘 전문가한다고.. 아니 여자사진만 겁나 거의 몰카만 찍었는데.. 얘도 참 너무.. 멋있다고? 한달만에? 한달만에 사진 잘 찍었으면 천재의 길이 되는거지. 사진이 얼마나 공부할게 많은데.. 선배를 위해서라도 좋은 사진을 찍고 싶어요. 개인 사진사 공부하면 되잖아 나를. 돈을 줘! 하하하하하 어이 갑자기 어? 설마? 타카무라 선배, 리엘시키에서 열리는 사진부 전시회에 선배 사진을 전시해도 될까요? 에? 아 이게 마지막인가? 제 첫 사진 전시회에요. 학교에 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요. 타카무라 선배의 반짝임을 쳐놓고 싶어요. 하.. 하.. 응.. 모취론.. 우레시.. 어? 이게 그럼 이미 결정이니까 고마워요. 땡큐? 하.. 도너 사진을 전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마카라 타노시미.. 네.. 힘들께요. 네.. 힘들께요. 이렇게 타카무라 선배를 사진전에 초대했다. 푸울에 수위에이. 이러면.. 아 미쳐나 이거. 이러면 매지컬 체크가 아직 타카무라까지 안들어갔나? 거의 다 넘어왔어요. 수영장에서 키웁자. 아이씨 영복. 네에에. 아까 타카무라 선배. 그쵸? 거의 다 치워가지고.. 다 맥스라서 행울만 키우면 되거든요. 딴 거 없어. 행울만 키우면 돼. 여러분 어디를 만질까요? 일단 시작부터 만지고 시작. 입술을 만질까? 이번에는 머리카락? 귀도용해라. 코. 입술. 볼. 눈도 안되네. 눈은 안되네. 어디를 만지지? 목. 목을 만지. 눈은 안되네. 4개를 모아야 되는데. 아 4개 한 번 더 모을 수 있겠다. 키하고. 좋은 사진까지 모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대사가 좀 다양하네. 이 책? 손님은. 한 개짜리는 델타가 별로 없어. 돌려받긴데. 손 잡는다. 손 잡는 것까지는 좋아하더라구. 과감하게 손을 잡으면 좋아하더라구. 어 놀라서. 그때 생각은 안돼. 약간 반복이긴 한데. 다섯 번째는 그냥 바로 반만에 사진 찍읍시다. 요거는 지금. 다섯 번째는. 아 어떤거 짓지? 눕는다도 이제 되게 많아졌어요. 아닌가? 앉는다. 풀 사이드에 앉는다. 선다. 서있는 것도 되게 많아. 수영장에 서있는 것도 있고. 눕는다로 갈까? 아. 아니 눕혀 눕혀 눕혀. 벤치에 눕혀? 잘 부탁드립니다. 하주카쉔인다. 빨리 띄다. 자 귀여워 해 주구요. 귀여워.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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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매 요요매 하면 올라가죠 귀여워 됐고 다시 예뻐 웃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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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다시 참을 수 없어 한번 딱 들어가면 와 진짜 안 좋아하지? 귀여워 아 끝났나? 이거 피니쉬 안 떴다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하고 싶은데 찍으면 되는 이게 제일 좋은 점수 같은데 시내 가서 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다 처리해야 될게 가정실 가고요 어 전화하네 타카무라 선배잖아 그럼 또 약간 뭐 먹이는 건가? 그럼요 뭐 가정실? 뭐지 프로포즈 하나? 또 뭐 짬 처리 하나? 쿠키를 구한다든가 가정실로 달려가자 kar라 선배 기다리쬬 야…하야아이! 야 frequently 배운ог이alie 혹시 먹을 생각은 없죠? 뭘 줄려고 어? fou sini 누구한테 그것과 내가 있는데 내가 일반 ai keeping 더 친다 이것은 뭐야 하이크 위에液 누구야 다. 시. 요. 누구지? 아, 선생님이구나. 선생님? 아, 사이트. 아, 선생님이구나. 눈이 좀 이상해요. 이게 캐릭터가. 무시히 하다는 생각이 의각하잖아. 선생님 목소리가 왜 이래? 두 분은 이번에는 제가 사랑의 사랑의 실험에 뭐..뭐야?뭐?뭐?뭐?뭐?뭐는 노래야? 싫어? 뭐야? 저는요? 왜 왜 부끄러워? 아니 이걸 왜 이런 거야 여기서!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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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맨. 그게 왜, 그걸 왜 이렇게 풀어? 그걸 왜 학생들한테 풀어? 히즈키키를 풀었는데 기회에서 아니 그럴 시간에 남편을 살게! 아, 그 컨셉이 이상해요. 진짜 말이 너무 많으세요. 말씀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맨, 아맨, 아맨. 학생들 너무 많으시네. 粗 Marketing OK. 배우니? 엑 방황 뭐하는거야? 뭐해야되나? 뭐하는거야? 뭐해야되나? 직.켄.타.이.무. 각.주.센.사.오.つ.게.루.와.요. 처음에 찍어서야 됐네. 하이. 속.대.준비. 세.북.노.시.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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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교복 아래쪽에 센서를. すご~~이! belie.노.시.타.와. こんな面白い事.노.시아야. 楽이 지켜야. aggress evet. 次.노.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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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o.노.시아. vest.노.시아. év.노.시아. 次.노.시아. 次.노.시아. 앗... 아니 무슨 주기율 표... 이런 문제가 나와 표정 안 좋다 표정 안 좋다 표정 멋있어 수고하셨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없이 깊은 Marchegiani 갑자기 시험치게 느낌이 되잖아 사랑나게 만들고 손을 잡고 손을 잡으니까 아.. 좀.. 마.. 잠깐만요 아 이거 카메라 켜져 스..스..고이! 세로토닌 신경이活性化! 아.. 손톱이다 세로토닌 신경이.. 아.. 손톱이다 세로토닌 신경이.. 네.. 더욱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뭐.. 아.. 그렇게.. 다.. 실험이에요 실험! 여러분들 실험입니다 실험! 만약에.. 가위가.. 스트로스 반응이 완전消失.. 그중이.. 다 reliability가.. 아.. 아 됐어요 에~? 아 행복.. 행복한.. 행복한.. 그래서 더 이뻐..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이게 뭐.. 사귀면 더 이뻐졌다 뭐 뭐.. 더 꾸미겠지? 더 잘 보이려고 女性라시이 카라따을作る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은 스트레스가 다퇴한 것이다 과학적인 이야기라.. 어 이거 nut? 지금부터.. 많으니까 과학적인 설명서 빨리빨리 축하할게요 그치이다.. 말이 너무 많아 흔히 말이 많인 탈리지야 백득적으로 펼쳐보여 잡을까냐? 괜찮대 이렇게 사이키 선생님의 연애실험에 참여했다 리엘축제를 선택하며 마지막 날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마무리가 되네 바로 마지막이야 바로 마지막이야 이게 엔딩 엔딩 바로 가 볼 때 저장을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 볼까요 엔딩으로 이렇게 해서 엔딩이 딱 끝까지만 가면 엔딩 볼 수 있네 엔딩이네 엔딩 가봅시다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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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개별로 약간 그런 그런 스토리도 다 있는데 응 뭐지? 이런 시간에? 아 타카무라 선배? 샌빠이?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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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아무것도 없지. 하지만..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때. 뭐.. 이 낮에.. 여러가지 일이 많아졌어. 전 꿈만 같아요. 태카무라 선배를 알게 되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나도.. 흉치만.. 크리스4에만 있다는 카카오라 선배로.. 현실세계엔 없어요. 그 때에는 미안해. 집에서 잃어버렸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저도 기뻤으니까요. 선을 보는 건 너무 빠르잖아요. 응. 너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바로 갈게요. 전화로 해야지 카카온이 아니고. 아 이거 엔딩이 엔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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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무라 선배. 나는.. 물론이죠. 내가.. 네가.. 그분이 angefangen.. 누군이.. 그냥 누군가.. 대척.. 선배.. 저도 어느 분 보다 소중해요. 응. 오야스미 리디아 이름으로요? 일본에서는 친한 사이 아니면 이름을 안 하나 봐요 오야스미 리디아 아 이게 지금 마이크 꽂으면 되거든 이게 음성 인식이 돼요 이거 지금 그 기본으로 주는 마이크 있잖아 그거 하고 하면 이게 돼 그러면 음성으로 돼 그렇지만 먹기 때문에 오야스미 리디아 근데 이게 한국어 일본어만 먹기거든요 오오 그럼 이게 먹혀요 아까 그 사진 찍을 때도 카와이 카와이 그러면 막 다 된다고 이게 그리까지 하기에는 아 제 그 영혼의 한계가 정신적인 한계가 또 붙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라운드 일단 가보고요 이제 서마트폰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쵸? 이제 다른 애들도 보려면 이걸 또 바짝 한번 한번 안다면 그냥 빨리 넘기면서 스토리 보고 막 이런 거지 네 그런데 일단 바로 그냥 점프했습니다 샌딩도 봐야 되니까 오늘은 드디어 리엘 축제가 열리는 날 전시의 날이다 사진을 전시할 사람은 바로 타카무라 샌빨 당연히 타카무라 선배지 나는 그녀의 반짝임을 전하고 싶어서 이 여름에 최선을 다한 거야 생각해보며 모든 것의 시작은 DSLR을 갖게 된 것부터야 난 카메라 덕분에 달라졌어 사진의 즐거움을 알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하게 됐지 내 사진은 아마 아직 미숙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찍고 싶어 오늘은 오늘 일도 사진으로 가슴을 새기자 잘 안될지도 몰라 원래 가게 돌아가면서 어려울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받아들이자 어떠한 결과가 너든 나의 소중한 기록이니까 어 달려와 달려와 오하이요 타카무라 샌빠이 리리아 완벽해요 세세한 걸 체크하기만 하면 돼 기대에 봉할 수 있는 거 이거 끝나고 바로 F1 연습하소로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돼요 싱가포르를 연습해야 돼요 몇 시 정도에 보러 올 거예요? 11시 그렇군요 그럼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부실로 가야겠다 어어 울지 않네 아아 가라니모나구 긴장시지 마세요 니가 왜 긴장을 해 넌 찝지도 않았는데 알 것 같아 나도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 그렇군요 그렇게 해도 몇 번 봐도 너의 사진은 최고다 네가 못 찍어줄지 부럽지? 어허? 정감이야 부럽지 부럽다고 말해 거의 몰파벙 몰파벙처럼 찍었네 고맙다 내일 그런 말을 듣니 기쁘네 실은 내 덕분인 것은 내가 원점을 개닫게 된 것도 타무라 선배를 도울 수 있었던 것도 도와주 선생님도 공약이 준다고요? 진짜? 그야말로 질 수 없는 싸움이였어 오우 오우 약간 숨겨진 그건데 그거는 인약이 얘가 가르쳐준 거야 뭐든지 기가 죽으면 패베라고 그렇지 아 아 그렇군요 요오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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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징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리엘축제가 막을 올렸다 덕분에 사진부 전시회는 대성황을 이뤘다 도시마와다 남자 두 명이 무뚝뚝하게 손님을 맞이했지만 방문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야 무슨 암포장이야 아니 근데 이건 얘가 또 말이 안 되는 게 여자친구 이 친구를 그냥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거 용돔이야? 네요. 아, 그렇군요. 누구도 알고 있는 학생 1. 히로인의 신타이소의 연기다. 이걸로 장사한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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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 억지스러운 호기팽이지만 애교로 봐주자. 학교 학생들과 일반 손님. 내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말한 다양한 영상편이 들려왔다. 칭찬이든 호기평이든 모두 소중한 의견이다. 모두 받아들이고 미래를 표현하고 싶다. 나의 사진은 이제부터다. 아, 왔다. 아, 어서와요. 아, 천국 cooks분 jego 폴대도象2 야, 연기하면서 약간 저.. 돈을 많이 받고 있겠지. 타카무라! 릴리아! 자! 아... 너라고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재능을 키우세요. 뭐야 긴장한 거야? 목소리 갑자기 뒤집혔어. 흐흐흐! そんな 가시코말라 나이데. 하지메시테. 타카무라 릴리아레스. 내가 긴장하는 웃음이...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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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남친의 사랑이네. 그럼, 우리 같은 것 같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할까요? 오오오... 여기... 잘부탁하지마! 잘부탁하지마! 결심할수있어! 어! 좀 가도 돼! 신경을 떠준 건가? 그렇지 2만 있으니까 교대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럼 바로 내 사진 볼래요? 사진 봅시다 아 잠깐만 내가 찍은 거 나온 거잖아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왜 안마을잖아 아니 잠깐만 사진이 아니 왜 메인 사진이 왜 저거 저거 왜 스트레칭하는 사진 아 잠깐만 아 손 전부 다 타카브라 선배의 여름 기록이니까 힘껏 꽃피우려고 하는 선배의 반칙이니까 아니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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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사진 이게 메인 사진이에요 메인 사진? 뭐야 메인 사진 뭐지? 아 이거 진짜 잘 찍었다 이거는 정말 잘 찍었어요 진짜 점프샷은 여러분들 진짜 찍기 어려운 건데 이거는 진짜 잘 찍었어 마지막 점프할 때 그쵸 진짜 천사 안 했어 그 타이밍을 아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테이밍으로 플라워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잘 찍었어 아 잠깐만 저기 저기 제일 왼쪽 사진 잊어주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네 어 아니에요 저는 찍기만 했어 그쵸 아 너희의 아이콘 너희가 한 명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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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흑이 감사합니다 타카브라 선배님 라이 마음을 전하자 방과 후에 다른 일정 있어요? 응 아니 아니 그럼 처음으로 만났던 체육관에서 기다려줘요.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의 휴직시간. 응? 이 매지컬 카페는 뭐지? 포스프레 카페인가? 뭐야? 이게 왜 얘가 나왔지? 너 꼴이 그게 뭐야? 거치워드에서 매지컬 카페인가? 오빠에게 설치된 앱의 캐릭터지? 아, 그런가 무슨 캐릭터지? 네, 그럼 그 앱도 SNS에 있는 거야? 이상하게 봉이 됐어. 뭐야? 이거 뭐야? 타카모라 선보... 왜, 왜,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뭐지? 타카모라 선보가 포스프레 왜 포스프레 왜 포스프라고 했어? 어? 뭐지? 미쳤어? 몇번씩 찍은 게 있다 진짜 점수 920점까지 굉장하다 완전 학교의 꽃이에요 동생 엔딩은 궁금하긴 하다 동생 엔딩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다 이게 금단의 영역이잖아요 금단의 영역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리를 품에 내는지 지금 말고 좀 따고 지금 말하지 마세요 근데 좀 애매한 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어서 초등학생이 좀 그래서 좀 그래요 진짜 완전 덕후들을 위한 그런 게임이라서 이렇게 리액션은 막을 내렸다 사진부 전시회는 하루종일 태성왕을 이뤘고 사진부에 부활을 알렸다 그리고 사카무라 선배는 달려오죠 미안해요 사진부 전시회 정리에 시간이 좀 걸렸네요 기다렸어요 표준어로 해야지 표준어로 더윙 덕믹 아웃했네 더윙 덕믹 아웃했네 어? 아 가로드 막 저런 게임 안했는데 와 재밌네 하고 찾아갔네 찾아갔네 아 Tapu 헐 그대 그러면 얘기는... 뭐라고 말해? 저기 제가 맞선을 망쳤을 때 언젠가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했던 말 기억해요? 당연하죠 아직 너는 계속 기다리고있지.. 팔렸어요. 에? 받에서 찍은 저녁로울 사진이 팔렸어요. 누군가 사줘서 어딘가에 쓰였어요. 처음으로 사진으로 돈을 버는거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알바로 버는거 보다 훨씬 기뻐요. 좋아하는걸로 번거니까요. 응! 저도 방송에서 번덩이 깊습니다. 좋아해서.. 이거는 지정게임이지만 레이싱게임은 좋아서 안보니까요. 전 아직 책임질 수 없어요. 아주 작은 결과가 나한테 또.. 그래도..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저는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선배를 좋아해요. 이런 평범한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서 곤란하겠지만.. 결국 대학교가면 헤어져. 왜냐? 대학교가면 멋있는 애들이 세 필요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하고 계속 사귀지 않아요. 현실은 그래요. 많이 헤어져. 고등학교 사귀다가 대학교가서 학교 다루고 그런 방법 많이 헤어져. 내가.. 내가.. 내가 너무 좋아해. 계속.. 계속.. 다위내되어 있어요. 일본이 때가 없지.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현실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현실은 고등학교 사기다가 대학교까지 잘 이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고등학교 사기서 전부 다 대학교 가면 다 헤어져요. 제가 큰일을 받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어릴 때 학생들도 못하자면, joyous하고る 것이다. 고등학교 5학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를 가고 있다는 이에요. 아니야... 사우면... 좋아서... 여자를ân을... 사우면... 그래... 그가 카메라가... 그저... 나이게 포인트가... 그가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필요할거야... 그가 옆에... 나이게... 이렇게 너를... 좋아하네... 리디아! 이게.. 메인.. 잠깐만.. 아 이거는.. 아 잠깐만 이거 지금 뽀뽀하는 거구나 키스.. 아 여기까지는.. 이거 하면 손넘을 거 같아서 여기까지.. 아 6명이 다 메인이에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멘트가 너무 저기.. 정말 일본식 멘트인가.. 너무 이게 멘트가.. 빼앗아줘.. 이게 지금.. 고등학생이 할 이야기 아니잖아 이게.. 멘트가 너무.. 울고 있어.. 너무 선 너무.. 응.. 아.. 공격이 나네요.. 아이시테루 안하고 다이스키라고 편하네.. 어.. 엔딩이다! 엔딩이다.. 이게 액자가 바뀌던데? 아.. 웃긴다 웃긴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들로만 구성이 되어있을 거예요 아마.. 아 끝나고 비하인드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뭐.. 미연씨 이런 거를 좀 잘.. 뭐.. 살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최대한 좀 재밌게.. 좀 해봤습니다.. 몰입을 해서.. 그냥 해봤는데.. 너무 또 뭐.. 괜찮으신 분도 뭐.. 좋겠구요.. 뭐..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좀 해봤는데.. 아.. 조금 이제.. 요런 부분 연기가 좀 더 필요하고.. 요즘.. 요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요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요런 부분이 좀 많이.. 많이 좀.. 이어지고.. 어떻게든.. 재밌게.. 네.. 즐겼습니다.. 그쵸? 네.. 요렇게 해서.. 러브알.. 마무리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거의 3일.. 3번 했죠.. 3일동안.. 잠깐 쉬고.. 3일동안 했었는데.. 이거 사진은 그래도 잘 찍었네요.. 사진은 양호한 것만 나오네.. 다행히.. 아.. 이게.. 빨리빨리 넘기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비밀하게.. 뭐.. 대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걸렸어요.. 아니.. 아니.. 이 사진.. 잠깐만.. 아.. 왜.. 이런 사진 왜 잡고 올려.. 아.. 진짜.. 아.. 아.. 이 사진.. 아.. 그럴 수도 알아.. 그럴 수도 알아.. 진짜.. 아.. 아.. 진짜.. 왜 하필 요런 사진만.. 아.. 진짜.. 좋은 사진 많은데.. 왜.. 그런 사진만 좀 올려가지고.. 그럴 수도 알아..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언젠자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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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러브알.. 오늘까지입니다.. 어.. 네..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레이싱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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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을 가진 같기에.. 아.. 그렇네요.. 아.. 아.. 여러분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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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겨운.. 이런.. 이런 장르가 사실상 굉장히.. 레이싱하고도 관계가 멀고.. 아.. 아.. 보기도 좀.. 남사시러움.. 다른 누군가가.. 내가 이거 방송 보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군가가 봤을 때.. 왜 이런걸 보니.. 뭐해주고 그게 좀 부끄러울 수 있는.. 되게.. 방송인데.. 네.. 아무튼.. 최대한 좀 계속 해봤는데요.. 오늘 지정 게임으로 또.. 플레이한거고.. 플레이하는 만큼 최대한 좀.. 몰입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끝나니까 이제 사람도 슬슬 오네.. 끝나니까.. 끝이 나니까 이제.. 오시네요.. 예.. 그래서.. 올해 텐션이.. 가장 높았던게.. 당연하죠.. 왜냐.. 올해 첫 게임이 이거였어요.. 올해 한 게임이.. 이거밖에.. 올해 시작했어.. 올해부터 1개임을 시작했다고.. 올해 1월부터 1개임을 했어요.. 올해 1월부터 1개임을 했었죠.. 아이가.. 올해 3일을 1개임했죠.. 어제는 타우처가 보였었군가.. 올해 최고의 게임을.. 올해 최고의 게임을.. 올해 최고의 게임을.. 집에서 난리 났지 어디 그 그룸베이랑 갑자기 어? 미쳤어 너? 막 이러는데 아니야 나는 얘랑 사귈 거야 이 게임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너무 사귈래 그 두 달만에 그 오늘은 낮의 경기회 학생회의 마지막 장르 아 마지막 거 그런 거구나 현재까지 레지던트 이블이랑 현재까지 게임한 게 레지던트 이블이랑 거꾸로 빨리 찍었다 성격선택의 처세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벤트 회상이 개방되었습니다 매지컬 포토 세션에서 선택하나 변경이 늦었습니다 시스템 보이스에서 타카무라 리에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보이스에서 타카무라 리에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버즈 데이지가 연인 사이가 된 여자아이와 언제든지 러버즈 데아나 프리 포토 세션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난 시간대에다 아 이거 아예 이제 빠르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건가? 아 그냥 아깝다 아 그냥 아깝다 이게 지금 이게 뭐지? 이거는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게 할 때 빠르게 넘어가 올게요 이게 뭐지 이거는? 아아 이게 한번 클리어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해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금이 되는구나 뭐지 이거는? 다른 내용인가? 다른 내용인가? 뭐지 이건? 뭐야? 뭐야? 오하요? 왜왜왜 뭐야? 뭐야 뭔데? 잠깐만 굿모닝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굿모닝 키스? 뭔데? 아니 뭐야 이거 왜왜 얘가 있어 뭐지요 뭐야 벌써부터 동거를 아니 이거 남대기 없다 아니 아니 이 사장님 손녀 뭐야 이거 뭐지 아 이럴 거면 쉬는 거 알아도 그대로 할걸 일이야 네 한 번 더 비싸고 어이씨 하하하하 아니 이게 아니 억지로 하는 거면 괜찮은 어 아 잠깐만요 아까 훗날이 마무리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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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별다른 집중하는데 훗날이 마무리했어 마무리했어 삭겨봤어 아 이거 훗일단 같은건가 아 아 끝났다고 그 그렇지 미안 같이 가자 일단 세수하고 올게 언제나 함께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몰랐어 이런것도 봤나 유튜브에 있었나 오늘이서 명일의 날의 시작이야 아 그거 어떻게 해야지 아 러브오즈에서 할 수 있는게 아 말 걸 수 있고 하루에 한 번씩 러블리데이 프리포토 러브코인 획득 가능하고 매지컬 타임에 대해서 아 이러면서 이제 아 이제 원하는 옷을 입히고 막 그러고 할 수 있구나 이게 네 와 에 지키오 수능 수능 왠진 이쁘다 수능 고맙다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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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출 수 있다! 야 어디.. 어딜 맞지지? 어딜 맞지지? 머리카락 머리카락 미션 클리어 또 뭐있나? 케이크 뭐야? 스킨십 아 이게 선택이 안된다 선택이 안되요 힘낼게 사랑스러워 미션이 뭐지 이거? 아 뭐야 데일리 이게 약간 이게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나봐요 미쳤다 미쳤다 여기다가 이제 룰렛 같은거 돌려서 마지컬 룰렛 뭐야 이것도 룰렛 룰렛 러브코인 혜택해가지고 이걸로 옥풀고 하는가 보다 정말 사이킥이 뭐야 이거 뭔데 이건 엔딩이 아니고 엔딩이 아니고 다른거에요 다른거 이거는 실험상적은 뭐지 희마리노 아 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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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매지컬 상점 가면 여기서 이제 인플로우스 타네 매지컬 유미나 전용 요거 유미나 전용 옷인데 이거는 구르마 위에만 저지 흑사이트 수영복 같지만 수영복에 가마 있지? 왜 유미나 전용만 있지? 유미나 전용만 있죠 캐릭터들로 기아지트 팀이 달라진거고 이건 뭐 다되고 액션 스트레칭 쟤 kook 우와inas 이쪽에 이 sponsored 이 세틀을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승객 아니에요 뭐 이런 거들이 있네요 이런것들이 셀터스 의시로 끝만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다클류 하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러버즈 데이즈로 해서 이제 더 해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불러오기로 하면 그냥 그대로인가? 여기서부터인가? 아 여기서부터네. 다시 이게 2회차라는 개념이 좀 없는 거네. 이게 막 DLC로만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벤트 회상 씬이 아 이게 이런 거다. 아 못 본 것들을 볼 수 있네. 아 이게 아 아 못 본 씬을 못 보는구나. 아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나 보네. 아 아 아 이거는 이제 사진이 없는 거. 아 내가 봤던 거를 볼 수 있나 보다. 봤던 거를 이거 다 봤던 거죠. 하트 하트를 다 클리어 했어요. 이거 하나 엔딩이 더 있나? 엔딩이 더 있다고 엔딩은 똑같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이거 이제 데이트하는 거를 몇 개 안 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2회차 해가지고 안 본 거 또 클리어하고 이런 거 지금 안 봤잖아. 처음부터 하트는 다 찍었으니까 하트 빼고 나머지 것들 겁나 올려가지고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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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클리어하고 아 마지막 좀 달란가요? 어 여기도 물음표도 좀 몇 개 덜하긴 했네. 그죠? 아 그 뭐 뭐 뭐 이런 거 이제 보면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보는 거 회상 씬 처음 같은데 이게 오카이리 이거 어떻게 야 거기가 스킵 안되냐? 스킵 스킵 안되냐? 어 어 이런 것들 이제 뭐 하필이면 내가 그걸 먹어버렸네. 하필이면 네 초반에 길다 길다 내용이 길다 와 길다 이거 아 스토리가 좀 길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더 재밌게 즐기려면 사서 이거 나중에 하나씩 다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중요한 거죠. 그럼 다행이네요. 이거 봤던 이벤트인데 빨리 스킵하고 또 다행이네요.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진짜 어 그렇네요. 아직 못 본 것도 많아.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다 보려면 한 3명만 파가지고 게이지 올려가지고 게이지 올려가지고 보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걸 다 보려면 그리고 주말마다 데이트해가지고 이거 다 찍고 이거 겁나 많네 이거 프로로그 러버즈 데이트 굿나잇 콜 이것도 이것도 이제 저거 끝나고 프로로그 봐야 되는 거네. 이건 러버즈를 켜야지 되네. 그러면 다 똑같은데 이것도 끝나고 아마 러버즈 그거 있을 거예요. 러버즈 하고 이것도 러버즈 하고 이것도 러버즈 하고 그죠? 볼 게 많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은 앨범 아 이거 지금 차 이거 왜 절로 안 넣은 거 같아? 퀸터가 아니고 점수가 높은 거 점수 비율 좀 보고 싶은데 아무튼 일단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봤고 이렇게 해서 러버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